자 안녕하세요 유튜브라이머들 진호입니다 오늘은 히어로목배틀 오늘 이거 뭐냐? 자 하여튼 오늘은 여러분들 뭐냐 바로 히어로목배틀인데 왜 야생이냐 히어로목배틀인데 여러분들이 바라고 바라는 헐크대 더퀸이라는 드래곤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드만 해주셔가지고 그거를 아 오늘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일단은 헐크가 공격리치 범위가 짧고 데미지가 약하기 때문에 제가 7천원짜리 몬스터를 잡는데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이 무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로얄 뭐 이거 뭐 로얄 갈디언스 워드라는 무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PC는 60프레임을 시청할 수 있기 때문에 어 60프레임 보고싶은 분들 깔끔한 화질과 깔끔한 선명도를 보고싶은 분들 PC로 보시면 됩니다 자 하여튼 한번 진행해보죠 새로운 부금도 보였으니 자 hem 아 잠시만요 자 갑니다 아이템을 저장 안했어 이벤트로 저장 갑니다 자 일단은 선빵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 갑바가 깨지나? 제가 죽나 그겁니다 벌써부터 시민들을 잡고 있는데 시민들을 못잡게 6800 밑에서 쳐야되더라구요 보니까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몇번 6600 6500 게이드 게이드 6400 아아 밟히면 죽습니다 홀로가요 그냥 좋아 아 아 저 꼬리도 문제야 저 꼬리도 진짜 기가 막히게 문제야 여기 6200 충돌한 사람을 난 어멘져스야 나는 헐크 5900 부금어떡니까 부금도 여러분들이 하도 어 이거 싸울때 좀 신나는 긴박한 부금을 제가 부금을 구해왔습니다 12개가량 맞짱질때 쓰는 부금을 구해왔습니다 럭키 배틀과 모음 배틀을 하기 위해서 부금을 구해왔네 너무 아프군 어딨어 자 5600 여기서 밑에서 밑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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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리치기 꼬리치기 아 아파요 꼬리치기 좋아요 좋아 아 여기를 다 멘트로 만들고 싶은데 야생에서 해야지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우리 더킹형 좋지않아 난 무리스도 쌩쌩하게 달리지 쌩쌩 나이스 5400 아아 니 갑박 깨지나 내 갑박 깨지나 니가 죽나 해보자고 하드쉐 내 갑박 깨지나 니가 죽나 해보자고 5100 아 이거 범개를 자꾸 치우시게 돼 5100 좋아 2000명 깎았습니다 게이드 막아주고 5000 이게 어디 4900 물속 물속 물이 필요해 물이 필요해 기 미 기 미 더 머니 오우쉣 갑박 깨지면 안돼 아아 어디갔소 이쪽 지방으로 출발했습니다 끝네요 저장해주고 올라와 들어와 아저씨 어디가신 아저씨 어디갔소 뭐야 어디갔소 저기구만 스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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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씨 시민을 내가 구해주고 있네 날 때리면 어떡하니까 아저씨들 야 덤벼 야 거기 아니다 아이 꼬리치기 조심할꼬 아아 스포 어이씨 맞춰 밑에서 저거 저거 4700 아아 진짜 개아프네 저거 4600 4500 어 제 저거 제 무게로 바이러서 제가 빨리 죽는거에요 제가 알기로 그럴걸요 좋아 좋아 오케이 나이스 아아 여기다 아아 4300 나이스 3900 아저씨 나이스 좋아 여기서 여기서 게임을 끝내 아저씨 어 하이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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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세긴 세다 좋아 좋아 아저씨 어휴 그러면 안되죠 그러면 안되죠 스포 아 렉 불렀다 잠시만요 어휴 어 생긴거하고는 정말 기뚜라미같이 생겨가지고 아휴 공격하는건 날렵하네 아휴 기뚜라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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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세다 근데 아 아 버티는 허이크 좋아 아 갑박 깨지면 안된다 갑박 깨지면 제가 죽음이 없기 때문에 아 좀 때리고 싶은데 아저씨 그냥 순순히 말아주세요 3천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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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때리고 치고 빠지고 안밟히면 되니까 치고 치고 나이스 치고 아아 뭐야 어디갔어 어 너무 멀리갔어 어디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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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덤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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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천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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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덤벼 어디가시나 2천백 좋아 할수있어 진호야 좋아 허이쿠 양반 허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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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허 허 허 오케 육지로 하자 육지 다음 오이쿠 아시기 와아 꼬리치기 진짜 아프다 꼬리치기 조심해야되요 아 어디가세요 자꾸 밑에서 위에로 오이쿠 오이쿠 2400 2400 2300 와아 진짜 세다 와 진짜 세다 와 이거다 좋아 일로와 와 나이스 오이쿠 아이쿠 꼬리치기 진짜 2300 위로올라다 아 아 아 아 진짜 너무하다 아 아 너무 세인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 빙가족 너무 세잖아 이거는 아 아 갑박 부쳐준다 와 와아 진짜 미치겠네 2300 어 아 좀 죽어라 좀 아아 2100 2000 나이스 2000 1900 나이스 다 잡았다 1600 나이스 야 바로바로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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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00 야 누가 이기냐 어 1000 나이스 1000 나이스 아 꼬리 안돼 나이스 나이스 700 나이스 나 믿겠다 500 400 300 400 1000 저어 불을만 벗어라 다다다다 담배 어 갑박 깨진다 200 어 100 100 100 오 좋아 갑박 깨지마다 아 아 갑박 깨진거 아니지 오케 오케 어 갑박 깨진줄 알았어요 94 94 94 94 94 1 1 에 에이 으으쌰 끄어억 끄어억 뭐야 오 뭐야 이 이 허접한 놈은 가 가 가 뭐죠 이거는 이 꼬맹이는 이거 잡아야돼 설마 자 하이템 여러분들 더킹 와 이겼습니다 갑박은 거의 다 깨질 정도의 갑박 와 이걸 이겼어 뭐야 사랑을 죽은테니 자 더킹을 잘 보니까 일단 아이템 나오는거 보면은 어 굉장히 많이 나온다 뭐 이상한 아이템 다 나오고 오 갑박 오 오 아이언맨 슈트도 나오네요 랜덤으로 막 나오는거 같아요 와 자 이렇게 해서 진우의 뭐 배틀 헐끄네 터키 겨우 아슬아슬하게 진우가 생기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고요 이제 이거여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뿅